네, 다녀는 지금요 친구들과 영화관에 왔습니다. 똑같은 인물이 아닌데, 정보라고. 똑같아요? 근데 구성원이 똑같아요, 진짜로. 여기 가운데 친구 우리 동숙이? 저기 말해도 말해도. 나 섬미! 저 오늘 처음 보죠. 섬미라고 해요. 세 번째 봐요, 세 번째. 우리 영화, 무슨 영화 보러 왔죠? 안시성. 이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? 잠시 끊다가. 여기 맞아요? 우리 잘못 가는 거 아니에요? 조윤성의 안시성. 진짜? 맞아 맞아. 조윤성 영화도 좋아하나요? 나는 주진모, 온리 주진모. 오늘 주진모 안 나와요. 좋아한다고. 조윤성 안 좋아해요. 우리 동숙이는? 응? 안 봐. 쳐다도 안 봐. 동숙아, 동숙아. 여기서 안 봐. 배우는 누구 좋아하냐고. 안 좋아해, 안 좋아해. 안 좋아해. 어떡하지 우리 동숙이 지금. 좋아하는 배우가 없어서 지금 짜증내고 있어요. 근데 여기 고급되게. 전 누구 좋아해? 나는 조윤성 좋아하지. 그래? 아, 그랬구나. 야, 식반이 몇 층이냐? 한 층 더 올라가요. 아니, 식반은 어디? 자, 우리 인천, 구청 초년들이 영화관에 와서 헤매고 있습니다. 맛있을 때는 맛있을 땐 즐겁게 영화 보고 돌아가겠습니다. 난 추울까봐. 장비도 챙기고. 네. 우리 동숙이는 그냥 아주. 안 앉았다 벗고 나가고 있습니다. 일단 다시 올게요. 안녕. 안녕.